물론 정말 빠른 부자 나인 왼쪽 넘게 이사우의 솔로 한골! 한골기! 와 병사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네 노경훈 선수의 답답한 표정이 나왔는데 노경훈 선수가 그럴만한 게요 어머 이번엔 왼쪽 넘게! 멀리 워닝트랙! 넘어가서! 돌아온 이대홍! 여러분은 추신수의 힘입니다 여름세이진 두자리수 홈런을 달성하는 순이 컸습니다 오! 타요! 멀리 타고는 판장을 그대로 남깁니다 한시간 넘게 일어났던 경기 피터스가 추가 점수를 만들어낸 슬라이더가 낮게 왔는데 피터슨스의 홈런 장면인데 이걸 걷어 올렸어요 라이언 롱 코치가 피터슨이 타빙만 맞게 되면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죠 다행히